안농, 안농 경계에요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야 사람이 됐어 유키즈에 좀 출연을 하셨는데 사심을 가지고 방송을 가지 않습니다 유키즈도 사실 전신이 있어요 어떤 전신이 있어요? 올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경규 형이 예전에 간결한 너무 빠른 진행 정평이 나 있는 게 대기실에 많이 보이잖아요 애들 막 까불어 뜨들고 그럼 내가 딱 그래요 다음 주 개편이란다 이거 사실 특종이에요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에요 뭐 탕수기 딱 딱 다는가 고마워 경규가 연예대상 때문에 이번에 저 26년도에 막 개봉하지 않을까 20조? 가만히 있어 어색 자 우리 경기용 기쁜 소식 뭐요? 녹화가? 이렇게 있지? 네 회실이에요? 아니 필요 없어? 민식이 하잖아 근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아까 보니까 스케줄... 아 근데... 됐어 됐어